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주는 좀 지지부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박스권 행보 위쪽에서 행보하는 모습들이 좀 지루한 시장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어제 간밤에 비트코인 금낙으로 금과 은가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시장의 모습은 삼성전자의 레벨 바톤이 일어나야 되는데 좀 처지는 모습들이 좀 시장을 지루하고 지수의 반등을 좀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투자 자금들이 받쳐주는 시장의 모습을 연출했었는데요.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고요. 이번 주는 특이한 점은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돌았다는 거죠.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의 폭이 확대됐다라는 게 코멘트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공물값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존스는 강보악, 나스닥도 강보악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우존스는 64포인트 0.1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2포인트 0.09%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약간의 소포, 은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중국 상해에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거품이 제일 끼지 않았던 것은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중국은 법원에 대한 부분들을 눌러놨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들어오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타격을 입을 때는 중국 주식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점 포인트로 중국 쪽 펀드 쪽, 레버런지 펀드 쪽이나 ETF, 중국 펀드 쪽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추다의 아이디어를 갖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니무브가 아마 중국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금융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하여 중국 시장의 개방들이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3분기부터는 중국 쪽 레버런지 쪽, 위쪽으로 보는 거죠. 중국 펀드를 잘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잘 봐야 될 거든 저번에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금값하고 은값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값이 어느새 1900달러까지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1900달러에 있고요. 은값도 마찬가지예요. 은값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7달러, 28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과 은은 올해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 쪽 안전자산, 금 쪽 안전자산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커피값. 커피값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커피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면 커피 가격의 관련주가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자재 쪽하고 곡물값하고 이런 걸 잘 본다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 돈육값, 돼지고기값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료 관련주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료 관련주들, 돈육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딱 하나, 뭐죠? 건설 장비 관련줄, 두산 인포학 거라든지 두산 박해, 그다음에 소형 원전 관련주들은 잘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조금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지수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쪽에 잡혀있어요. 당분간은 이 자리를 계속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뭐 급락보다는, 뭐 조종보다는 박스권 행보장세, 변곡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만약에 여기서 레벨업이 된다고 한 번 더 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자리에서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위쪽으로 가게 되면 주도주를 따라가는 전략을 쓰고요. 밑으로 조종을 준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보유, 현금 보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10%, 20%로는 항상 여유분을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 종목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1부와 2부, 여러분들의 종목들 유쾌, 상쾌, 통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연결이 많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꼭 전화가 연결될 거니까요. 전화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제 것만 안 해주는 겁니까?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심차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예, 예. 하림이요. 하림 사셨어요? 매숙가구 비중은요? 3,275원에 15%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잘 안 가서 답답하시겠어요. 예, 이거 먹고도 좋아진다고 샀는데 훅 내려갔어요. 확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면 안 될까요?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나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게 뭐냐면 세계 돈육값이라고 그래요. 돼지고기값들이 진짜 많이 올랐죠. 제가 그래프를 좀 열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돈육값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돈육값이 올라가면 돼지고기값, 돈육값이 많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돼지고기 먹기가 조금 두렵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닭고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돈육값인데요. 돼지고기값이에요. 말하면 돼지값인데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프가 보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소비심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돌아오면 돼지고기 관련주, 육개 관련주,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닭고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 종목이랑 한 번에 빵빵 안 올라가요. 눌렀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보는 종목이라 이 자리는 조금 더 사도 되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죠. 그럼 복날에도 뭘로 가요? 복날에 올라가는 게 올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복날에도 많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돼지고기값들을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닭고기값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요. 이 자리는 조금 급하지 않게 여유적인 매매를 할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올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라 조금 늘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500원까지 갖고 가고요. 3,500원 되면 위에 또 열려있으니까 3,500원 되면 전화 한 번 주시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하늘, 현대, 시멘트. 시멘트 샀어요. 네, 잘 사셨는데? 시멘트 가기. 말씀하세요. 생각보다 요즘에 지지부진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걸 원하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천이 가도 수익만 남으면 관계없는 거죠. 그렇지, 맞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해야 되고 빨리 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빠른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시멘트 공급의 부족일 뉴스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봅니다. 자주 보죠. 그래서 건설업황에 대한 우려가 시멘트 공급의 대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레미콘 가격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관련주는 단기적인 흐름이 좋을까요? 장기적인 흐름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좋겠죠. 단기, 장기, 중장기적으로 단기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중장기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하반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더디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답답한데 파는 게 좋을까요? 답답해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100%까지 실었다는 거는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게 좋아 보이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시멘트에 대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으니 시멘트값들이 급등할 수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게 100점이죠. 정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비중이 너무 많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분석하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게 뭐냐. 분석은 참 못하지만 그래도 건자재 쪽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비중을 실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네. 잘 벌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단단하게 7천억 정도 돼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느림버 거북이에요. 쯔쯔쯔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보지 말고 좀 느긋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어떠냐. 이런 코멘트 드릴게요. 목표가는 5만 원 잡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5만 원 넘어가면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토입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UNF 테크놀로지에 네. 매수과 후 비중은요? 30%에 4만 5천 3백 원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지인이 소개로 샀는데 계속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는 꺾였어요. 이게 꺾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장비들 보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도체 반도체 주들이 레벨업점이 되려면 어느 종목을 많이 따라가냐면 삼성전자를 많이 따라가요. 아시죠? 네. 삼성전자 쪽과 SK하이닉스 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버거워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때요 요즘이요? 계속 내려왔죠. 삼성전자 봐봐. 이렇게 막 힘을 못 받잖아요. 주가가요. SK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도 지금 15만 원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조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를 얘기할까요? 뭐를 얘기할까? 이렇게. 아, 이게 별로 주가가 영향을 지금 강하게 받지 못하구나라는 조종의 구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반도체 장비 업체나 반도체 소부장 쪽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 가져있으면 아니요. 이 종목은 좀 밑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왜요?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좀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4만 7천 원 이래 너무 사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주식을 잘 모르시죠? 이게 떨어지는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있고 행보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가계고 세 가지 조건에서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은 1만 5천 원에서 1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왔죠? 몰라주셨어요? 많이 올라갈 때는 한 6만 원까지 올라갔었는가 보던데요. 5만 5천 원이요. 5만 5천 원이요. 5만 5천 원이요. 5만 얼마까지 많이 올라왔냐면 최고가가 5만 3천 원. 5만 3천 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종목은.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1만 5천 원, 최저가가 1만 5천 원 1만 3천 원부터 5만 3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내 가격이 얼마예요? 4만 5천 원 높아요? 얇아요? 높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시작이 되게 좋던가 이 회사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사신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네. 그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산 가격이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 높냐, 낮냐 이거를 판단할 줄 안다면 너무 높은 가격에 내고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이 회사의 업황이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위까지는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비중도 단가가 높죠. 이게 금액이 투자 금액이 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잖아요. 비중은 30%에도 금액이 크시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매수의 종목 내가 이게 얼마가 최저가고 어디가 최고가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 라는 거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최저가가 얼마고 최고가가 얼마고 현재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 가격을 샀을 때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걸 반등은 조금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럼 얼마에 지금 팔면은 4만 원 때 저는 팔 것 같아요. 4만 원이요? 네. 4만 원에 그러면 손질하는 게 파는 게 저는 팔아요. 제가 갖고 있으면 이 종목 팔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도 오르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약 그거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는 꺾인 자리라 최소 있잖아요. 많이 빠져요. 옆으로 가든 올라갈 때는 버금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4만 원에 일단 파는 게 저는 팔아요. 그리고 어머니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연세 많으시죠? 네. 나이 좀 한 70대였어요. 그런데 왜 주식을 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어머니 왜 그러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면 그동안 평생 고생하셨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조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이거 해본다고 해봤더만 안 되잖아요. 장사도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여행도 다니고 좀 신시화의 나이에 이 주식이 뭐라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는 이거 이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게 잘 올라오면 주식 금액을 줄이세요. 알겠죠? 그럼 4만 원까지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어머니가 또 주식을 할까 봐 큰 금액 가지고 또 주식을 할까 봐 이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올라오고 떨어지는 건 단순하게 그래 내가 손해 좀 덜 봤어 라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계속 손해보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고 지금 좀 쉬고 좀 여행 좀 다니고 하셔야 할 연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거를 하셔서 마음 고생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올라오면 잘 팔고 투자 그림을 줄이세요. 용돈 삼아 한다 생각하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말고요. 절대 화를 입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자식 같은 제가 자식 같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거 올라오니까 그때 꼭 파세요. 그다음에 투자 그림을 주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래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대표님 오늘 로또 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한 게 전화 주셨어요? 유한타 증권이고요. 유한타 증권 사셨어요? 네. 4,500원에 10% 좀 안 돼요.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그냥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본 건데 홍콩지수나 상해종합지수 이런 거 월봉을 보면 유한타 증권 월봉 그래프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좀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증권주에는 별로 안 좋지도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가지고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자. 주식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되게 심플하게 봐야 돼요. 주식의 정의는 두 개예요. 옳으냐 떨어지냐 이게 주식의 정의잖아요. 올라가면 수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거 보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증권주가 지금 이 증권 업종 자체가 지금 호황이에요? 호황이 아니에요? 호황이에요. 돈 많이 벌죠. 네. 왜 그러냐. 브로컬러지 스스로들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작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은 억대 연봉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언제 그랬었냐면 언제가 그랬냐면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펀드매니저들이 인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기억 안 나요, 옛날에? 맞아, 맞아. 그래, 그럼. 그죠. 뭐 증권사 다닌다고 신랑값 1위, 1순위였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게 요즘 또 다시 불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업황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증권주는 그동안에 내뱉다, 내뱉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조정을 지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5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증권주, 그다음에 2015년에 바이오, 제아, 화장품 관련주가 2015년에 되게 많이 움직였었어요.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 잠깐 올랐다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들고 가자는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을 부리면 6천 원까지도 보여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또 뭐에 엮여 있는지 아세요? 정치 테마에 엮여 있어요. 유한타 증권이. 몰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치 테마, 정치인과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정치 테마로 엮여 있어요. 이 종목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세요. 저는 좀 욕심을 부리자면 6천 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면 조금은 더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저는 더 늘려요. 근데 젊으신 것 같은데. 주식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그래요? 잘 보시네요. 1년 채 안 됐어요. 근데 잘 보시는데요? 이 자리 좋은 자리예요. 이게 좋은 자리예요, 이거예요. 잡아주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사봐요. 조금 더 사봐요. 그래서 한번 6천 원, 5천 5백 원, 6천 원 사이까지는 보이거든요. 그 뒤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동무용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등장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에서 전화 주셨어요? 파트론이요. 파트론 사셨어요? 매수 가구 비중은요? 11,100원에 39. 좀 밀렸네요. 네네. 휴대폰 분분단들이 잘 못 갔어요. 저도 내심 올해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휴대폰 부품단들을 왜 기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도 시장. 인도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그때 되게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저가 휴대폰들이 삼성 쪽에 오더를 많이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휴대폰 부품단들이 많이 움직일 거고 LG전자가 철수를 해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못 가잖아요. 왜 못 갈까요? 인도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쫙쫙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가 철수되면서 삼성전자가 국내 점유율을 더 키울 수 있는데 그 점유율이 저가 편으로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부품단들은 지금 못 가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냐. 나쁘지 않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모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있거든요. 사이클의 휴대폰 부품단들도 쳐다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안 가더라도 느림보 거북이가 훨씬 더 좋아요. 토끼처럼 꽁쭉꽁쭉 뛰는 것보다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게 더 오래 가고 그다음에 결승점에 먼저 골인하거든요. 그러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꿀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면 혹시 목표는 어느 정도가? 목표가는 13,000원. 아, 예. 13,000원 넘어가면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더디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좀 꿀고 간다 생각하면 돼요. 아, 네. 알겠죠?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전문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 콜마 5만 8천 원에 다 했는데요. 한국 콜마 샤졌어요? 아, 그래요? 걱정되세요? 아니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유, 이 앞전에 4만 6천 원에 사가지고 한 번 정리했고요. 좋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데 화장품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은 올해 되게 좋아요. 네,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땐 사람들이 억눌러졌던 심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복 소비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막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 뭐가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날까요? 화장품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여성분들은 화장을 많이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그럼 이거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면 여기다 화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죠. 그럼 많이 매출이 늘어날까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던 게 올해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기저효과라고 그래요. 화장품 관련주를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목표까지 6만 5천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홀딩하고 끌고 가세요. 성공수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잠깐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잠깐 시장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도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LG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걱정이 많이 있을 거고 한데요. 그래도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끈기 딱 갖고 놓치지 말고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8시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밤에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 그다음에 많은 공부. 저번 주도 공부했지만 이번 주도 공부 X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드신 분들 오늘 8시에 보도록 하고요.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종교사님, 매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한일 사료요. 한일 사료 사라졌어요? 네. 이거 한일 사료. 좋지 않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데, 곡물값. 아,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사료값, 돼지고기값. 하반기도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더요?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자리라고 보여요. 매수과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과는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요. 잘 사셨네, 그렇죠? 요새 보면 윗고리가 너무 심하게 달려서. 윗고리는 매물 좋아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게 혹시 분산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매물에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윗고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윗고리가 많다는 건 뭐예요? 누가 판다는 거잖아요. 판다는 거잖아요. 네. 누가 파니까 윗고리가 나오는 거죠. 올라갔는데 누가 파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윗고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매물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뒤에서 거래가 붙어서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면 거래가 붙어서 올라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매물 흡수 과정.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는 것들은 레벨업단이 돼요. 그게 뭐냐면 돈육값, 대주고기값 상승, 그러면 사료값 급등, 곡물값 급등,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레벨업을 보면 돼요. 이격도가 살아있는 자리라 한 3천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신용의 부담이 약간 있어요. 신용이 한 7.63%니까 조금 높긴 하거든요. 그 신용 물량들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주고기값은 가을 때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료값이 영향을 줄 거니까요. 조금 들고 가다가 3천 원 정도 되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쓰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보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규명공연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진 시스템이고요. 서진 시스템 사셨어요? 네, 5만 원에 20%입니다. 많이 걱정하시겠다. 그죠? 5G 관련주들이 힘을 못 봐서, 그죠? 네. 그런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세요? 뭐, 그 여유 있는 돈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유 되세요? 한 10% 정도요? 더 사세요. 저는 더 사야 된다고 봐요. 5G는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는 실적이 많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작년에 영향이 좀 있어요. 작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코로나 때문에 설치기, 중계기를 설치하려면 옥상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셧다운, 다운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못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도 5G 기지국 같은 거를 설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영향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5G는 산업의 근간이 된다. 자율주행차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모든 게 근간이 되는 거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라, 지금 자리에서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코멘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간 가격이 높더라도, 지금 가격에 여유가 된다면 좀 더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거 내년 정도 알아보야 되는 겁니까? 5만 원 또 가격 보세요. 5만 원 가격이 내년에 올지, 올 하반기에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격에 지금 사면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쌀 때 좀 사놓고 있다가 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여유가 되시면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얘는 투기보다는 투자예요, 이 기업은. 그렇게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더 사서 5만 원 때까지는 갖고 있다. 5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대창. 대창 사셨어요? 네, 네. 네, 2650원 15%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 구릿값 좋아서. 네, 맞아요. 사실 한번 수유 내고 팔고 좀 떨어지길래 또 샀거든요. 그런데 너무 떨어지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구릿값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구릿값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대창은 구릿값 테마로 엮여서 테마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구릿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꺾였어요, 살짝. 그런데 살짝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구릿값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릿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게 구릿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살짝 조종을 줬어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자리하고 그다음에 대창하고 어때요?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 대창하고. 그림이 똑같죠? 이 종목은 구릿값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다음에 구릿값 하면 대정주가 풍산이에요. 풍산을 한번 볼게요. 풍산하고 대창하고 차트가 똑같죠? 네.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게 풍산 차트거든요. 이게 풍산,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대창. 똑같게 움직이죠, 그렇죠? 두 개 다 구릿값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거운 거는 풍산이 움직이고 조그만 거는 대창이 움직여요.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꿀떡하세요. 올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값들이 상승이 많이 될 거예요. 구릿값도 작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금과 은 쪽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구릿값은 산업재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구릿값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은값도 대체제도 많이 공급의 확대가 일어날 거고 공급이 확대가 일어나면 수급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고 원자재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릿값들은 앞으로 더 좋아요. 그래서 3천 원까지 홀딩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3천 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져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우리기술투자요. 우리기술투자 사셨어요? 네. 매수과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만 5백 원이에요. 30% 사셨어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실전 좋다고 해서 샀어요. 샀어요? 네. 이건 테마로 막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기술투자는. 나쁘진 않아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높게 사셨기 때문에. 빠졌다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꺾어지는 자리라. M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는 앞으로 더 꺾어 이렇게 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종 줄 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조종을 주냐 아니면 그냥 거래가 막 터지면서 막 이렇게 빠지냐 아니면 거래 없이 빠지냐라고 하는 거는 조종이에요. 이건 눌림목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다가요. 비트코인과 뭐 그거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같이 빠져대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약간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런 건데 이 기술은 벤처투자 쪽으로 더 보면 돼요. 실적이 잡혀주는 거라.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받쳐주면. 길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길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잡혀주냐 안 잡혀주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테마로 붙거더라도 테마가 꺾이면 근본적인 게 받쳐주는 게 실적이에요. 실적이 잘 나와 이 회사는. 벤처투자 쪽도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갖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송구석 기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대한광통신이요. 대한광통신? 얘도 똑같아요. 무슨 관련주예요? 5G고, 광섬유, 광케이블, 초타올에서 샀는데. 매스까우 기종은 어떻게 되세요? 3,745원에 10% 정도 돼요. 그래요? 비중은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5G들이 관련주가, 이게 재작년에 2017년에 이슈가 되면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줬는데 여유가 안 되시는지를 봐야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손해보고 팔지 마요.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대한광통신이나 서진시스템이나 솔리드나 되게 많아요. 오이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전체 업종 자체가 처지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5G는 안 되면 4차 산업에 영향을 많이 줘요. 속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죠? 그래요? 그럼 시간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어서 한 번은 레벨업이 돼요.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안 가고 박스골에 잡혀 있으니까 지루하잖아요. 네. 원래 속 썩이는 자식이 효자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단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실적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5G들이 실망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안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꿀궁하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면 손해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매수값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더는 사지 마세요. 여기는 좀 꺾인 자리라 있는 종목만, 물 타지 말고요. 있는 종목만 잘 팔고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내 매수값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시장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CMG 제약이요. CMG 제약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값 비중은요? 5,400원의 30%입니다. 다 밀렸네요, 그렇죠? 예. 제약바이오가 많이 그랬어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받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식은 얼마 안 되죠. 아, 그러셨구나.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요. 예. 기대감 때문에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또 시들어지면 또 무섭게 빠져요. 예, 예. 그랬다가 또 이슈가 되면 또 무섭게 올라가요. 음.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걸 팔아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팔고 싶으세요? 더 갖고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갖고 가고 싶습니다. 음, 그럼 가져가면 돼요. 저랑 똑같네. 왜요? 예. 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물음표. 아니, 이유, 저기 1, 2월 달에 미국 FD 조염병이 신청이 됐다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좀 그래갖고. 답답하긴 답답한데 손해보니까 갖고 가고는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해요. 제약하면 저는 사놓고 있어요. 예. 제약바이오는 강성 주주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세트리온도 보면 강성 주주 주식을 5년, 6년, 10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건 뭐를 보냐면 차후에 산업의 재편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게 건강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선생님이 10년 전에 한번 돌아보면 그때 건강 챙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내 건강을 먼저 챙기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어때요? 더 많이 챙길 거겠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봐서 꼭 중요한 핵심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라고 봤을 때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적이 받쳐줘요, 안 받쳐줘요? 받쳐줍니다. 받쳐줘요. 그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끌고 가다가 엉덩이 무겁게 가면 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6천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수차 기원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지트리 BMT. 아, 이거 엄청 고생이 많으셨겠다. 그렇죠? 네, 예, 예. 매수과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과가 2만 7천 원.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돼요. 아, 그래요? 얘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 꺾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2만 원대 있잖아요. 여기가 분산이 일어나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런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참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안구 건조증 3, 4항 신약 재발 때문에 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그것이 실패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펀지도 못하고 이리도 못하고 갖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저점이 나온 거라 이 종목은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옆으로 행보할 거예요. 이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랬다가 이 가격이 갑자기 한 번 이렇게 거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때를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홀딩하고 계시다가 15,000원 되면 전화 한 번 주시겠어요? 그때 한 번 전략을 다시 찾아야 돼요. 더 사진만 더 사면 안 돼요. 네, 그래요. 네, 15,000원 되면 꼭 한 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예수 24고요. 18,000원에 15%예요. 아, 그래요? 네. 18,000원이요? 무증. 아, 무증 권리락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게 궁금하세요? 12,250원 시작했는데 제가 무상징자 받은 게 처음이라서 23일인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 팔아야 되지 말아야 되네요. 아니, 아니, 그때까지 매매를 하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그냥 들어올 때까지 가도 되는 회사인지. 들어왔을 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네, 그때까지 혹시 떨어질 확률도 있는 회사라며. 회사는 흑자도 나고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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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일모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 내일모레는 뭐... 아니, 많이 걱정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는 수익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상황이 된 게 처음이라서. 네, 저는 이 자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1만 4천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네. 1만 4천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1만 4천 원 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수익 낳으면 무조건 챙겨요. 아... 수익이 크든 짝든 있잖아요. 챙기면서 가는 주자, 챙기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씩 수익이 낫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수익 날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주식을 잘 팔아요. 왜? 또 다른 거 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팔고 다른 거를 살 수 있으면 얘를 오래 갖고 있을까요? 오래 안 갖고 있을까요? 오래 안 갖고 있죠. 왜 다른 거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파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팔아요, 저는. 1만 4천 원에. 아, 그러면 수익 구간 조금 극대화되면 팔아도 저 증자하는 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전 팔아요. 또 그거 가지고. 그것도 팔 거예요, 아마 저는. 아... 이 자리는 조금 더 위로는 열려 있는데 무거운 자리예요. 무거운 게 뭐냐면 이 자리는 신고가잖아요. 네. 가격이 최고가가 1만 4천 원이면 신고가의 권역이거든요. 그러면 신고가의 권역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챙기는 전략과 더 세게 움직이는 전략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신고가 매매는 더 강하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못 사거든요. 그래서 7부 능선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이게 주식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주가가 막 고점에서 확 올라가면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네, 많이 없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더 올라갈 때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만 4천 원 되면 그냥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티롤에 혹시 카뱅 상장 전까지만 제가 이걸 조금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죠? 제로 소멸. 그게 전혀 빠져요? 네.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 돼요. 그럼 제가 증자 받으면 거기서 거의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저는 저라면 다 정리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땡큐하고. 땡큐하고. 공짜로 돈 생겼는데 그렇게 낫겠어요?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요. 공짜로 돈이 생겼는데 이걸 그냥 놔둘까? 아니죠. 얼른 갖고 올 거예요. 내 거로 만들 거예요. 팔아야 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저는 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실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잘 몰라서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게 좋은 게 맞는 거 같아요. 그건 검색해봐야죠. 내 나름대로 공부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문화가 너무 발달돼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검색해서 내 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찾아가서 배우였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신경만 쓰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제3자, 그다음에 이게 걸리락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조금만 투자해야 돼요. 그래도 상품을 팔으라고 했어요. 손품, 발품, 기품. 상품을 팔면 우리가 주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김용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개비 매수가 2400원 비중 40%입니다.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정책주 체마주. 네. 체마주를 한창 오를 때 제가 샀어요. 4월 13일 정도. 그래요? 무서우세요? 지금 연상전자를 한다고 갑자기 공채가 떠서. 언제 떴어요? 시간에 봤어요? 시간에 많이. 어제, 어제.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많이 빠졌나요? 시간에, 시간에. 지금 많이 빠졌죠. 시간에 하한가 나왔네요. 이런 종목들은 원래 그래요. 시가총에 작은 것들은 장난을 많이 쳐서. 326억이 시가총에 작은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악재들이 되게 많은. 시비 전환부터 전환사체 물량부터 시작해요. 엄청난 물량들을 사체도 찍어내고 그다음에 유증도 주가 올라가면 유증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는 총 2,600원 정도. 많이 샀어요? 아니, 금액이 커요? 네. 그래서 분할 손절을 하고 조금 올라가기를 물을 탔거든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는데? 세력주인데 이거. 그때 테마주라서 제가 조금 수칭에 있어서 샀었어요. 그래요? 조그마한 것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너무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음고생하면 이런 거 안 사면 되는데 왜 마음고생을 자처하세요? 그래서 제가 손절을 할까 말까 며칠 전에도 제가 매매일지를 계속 잡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봉지가 떠서 어제 짜만심을 떴어요. 그러셨구나. 이런 종목 담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차트는 나쁘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매직 구간이 있으라고. 매직 구간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그 악재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살 때는 이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시가총액 안 보시죠? 아니요. 봅니다. 300억짜리인데 이거 되게 빨리빨리. 382억은. 그러면 조그만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고 이런 악재들이 많이 나와요. 전환사체 물량부터 시작해서 주가 올라가면 유증 때려버리고 이래요. 이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래서 얘가 4월 27일 정도 돼서 2003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월요일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시간에 하한가니까 월요일 아침에 팍 떨어질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상승자를 유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죠. 이건 왜 받으세요. 받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날 상황을 보고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홀딩. 거래가 터지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돈실 금액이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끝나서 너무 죄송해요. 전화 시간이 안 돼서 1분은 여기서 마쳐야 돼요. 너무 아까 아쉽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 기준을 잡아놓고 꼭 하시기 바라요. 잠시 후 2분에 10분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